오늘 개교기념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기념식 현장에는 순서를 맡은 분과 표창수상자, 교직원, 학생동창회 대표 등 최소 인원만 참여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송출되는 온라인 개교기념식에 저한테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예년에는 수상자들을 단상위로 모두 모셨는데 단상위가 협소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의치 못해 부득이 객석으로 모신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상 위에서 순서를 진행하시는 경우와 단상에 올라오셔서 수상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교기념식 현장에 참석해 주신 내빈과 여러 동문 여러분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대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실시간으로 온라인 지엄식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신여자중고등학교 개교 133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 화면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의 대빈께서는 단상 국편에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회하고 경혜에 대회하고 경혜에 대회하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료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1절만 부문거야. 2절로운 대한민국의 1절로운 medicaliente 2절로운 대한민국의 의료 picket 한글자막 by 한효정 모두 자리에 찬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 찬송가 510장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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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133년 전 조선당에 애니엘러스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여성교육을 위한 정신학교가 시작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보금의 씨앗이 133년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어 우리 학교를 통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성들이 배출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우리 동문들이 가정과 교회, 민족과 나라, 온 세계를 위해 헌신하며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강당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 학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힘에 겨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이겨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마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어려운 이때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견뎌내고 마침내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신학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정신녀 중 정신녀고에서 배운 우리 학생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성 인재들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학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소중한 청소년기를 보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10년, 20년, 30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묵묵히 헌신해 오신 선생님들과 자랑스러운 정신으로 표창받으시는 동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통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학산방지를 위해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굳건한 믿음, 고결한 인격, 희생적 봉사를 실천하는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개교 기념식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정신여자동학교 노래 선교단의 찬양 순서입니다. 행사 참석 인원 제안으로 인해 미리 준비된 영상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はい aí 1 expert 4 5 ее 찬송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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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이 여심이니라 너희를 강하고 혼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으며 오심이라 결국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으며 오심이라 너를 지키시리라 늘 밝은 목소리로 감당적인 찬양을 부르죠. 우리 노래 성계단 이 자리에 없지만 박수로 박수로 노래 성계단을 부르죠. 이어서 정신학원 이사장님이신 이군식 우사님께서 성기된 자아라는 제목으로 기념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신여자 중고등학교를 사랑해 주셔서 지난 13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오늘 개교 13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기념식을 갖게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동안 이름을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온 국민이 또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단될 수 없기에 우리 교장선생님들과 우리 교직원들이 지우와 또 성심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우리 재학생들의 협력으로 오늘 우리 정신여자 중고등학교에 아직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라고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년 가까이 이 코로나19와 싸워가면서 학업에 전용하신 우리 안교 교장선생님들과 우리 160명 또 우리 교직원들 또 우리 모든 방역수칙을 준수해 가면서 이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신 우리 2,000명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되어서 성원해 주시는 우리 정신여자 중고등학교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또 감사와 또 위로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어려운 시대에 교육의 사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세기 말 그 어려운 역사적 위기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비친 것은 선교사들이 땅에 와서 의료선교와 또 교육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교육과 신앙의 힘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33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 정신여학교를 세워주신 애니 엘러슨 선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세계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애니 엘러슨은 27세의 나이에 간호학을 전공하고 또 과대학에서 의술을 공부하다가 미국 국장노교회에 구름을 받고 그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는 암흑의 세계나 다름이 없는 조선에 와서 의료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 어떤 영광이나 자기 어떤 출세나 자기 아내를 생각했다고 하면 결단할 수 없는 그런 용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애니 엘러슨 선교사는 조선에 와서 제중원에서 군용가에 근무하면서 명성황후에 주치의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보종황제는 거기에 감사해서 주택을 하사입니다. 애니 엘러슨 선교사는 그 주택에서 한 고아 소녀를 데려다가 양육하며 가르친 것이 오늘 13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정신 학원에 무체가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영광을 버리고 내가 높은 자리를 마다하고 지극히 낮아져서 나보다 못하고 어려운 사람을 숨기기 위해서 청춘을 불살아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여 오늘의 우리 정신 학원은 이 강남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이 학교 오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로 발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가공 10장에 보면 세배대한 야구구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또 한 사람은 좌편에 함께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큰 교설자리를 하고 권세를 놓고 먹고 사는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는 로마가 세계를 지휘하던 시기였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민지였습니다. 누구나가 다 출세하고 싶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행세하고 싶은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던입어서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나를 회복하면 그들은 좌우편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구보 요한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나의 많은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마구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누구든지 으땜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성민은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합니다. 성기로 왔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나를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자 우편한 적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고 돈을 벌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1인당 GDP가 한 100달러도 안 되던 6.25 후에 그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땐 오히려 사람들이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나름대로 만족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연탄 장사를 하고 니아까를 끌고 지게로 남들의 물건을 옮겨줬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물장수를 하면서 자녀들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지만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오히려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은 제일 옳죠. 출산율은 제일 1등입니다. 또 자산를도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1년에 70만 명씩 생겨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목표지향 권력지향 물질지향 주의가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남을 지배하고 남보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우리가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빼앗으면 결국 나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교 133주년을 맞이하여 베리 헬리슨 선교사와 8명의 그 교장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섬기는 자의 모습을 또 희생하는 모습을 본가가 오늘 희망을 잃고 희망을 잃고 효려하는 이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에게서 이루어가는 많은 좋은 일분들이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33년동안 우리 정신학원을 통해서 배출한 3만명의 우리 동문들이 각계각처에서 눈부신 칼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문들은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또 이 나라에 와서 청춘을 불살르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썩어지는 미래를 되었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 정신을 본가가 각계각처에서 지도자가 되되 남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분들이 되어 이 나라를 다시 행복하게 하고 기쁨이 넘치고 화목하고 그래서 이 힘으로 전 세계에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선교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현장에서 기념식을 갖지 못하고 함께 이렇게 기념식을 갖습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이 기념식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처럼 어디에서 어떤 장사였든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희생하는 자가 되고 헌신하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 기뻐하고 나로 인하여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밑거름이 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교회 이름으로 주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학교 박계성 교장님께서 학교 연역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학교 연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는 133년 전 133년 전인 1887년 미국 북 장로회에서 파송된 애니 엘러스 선생님이 초대 규장으로서 정동 1번지에 정동 여학교를 설립하여 이 나라 여성 교육의 장을 열었습니다. 1895년 정동에서 연지동으로 학교를 이전하고 교명을 연동 여학교로 다시 1909년에는 정신여학교로 개명하였습니다. 1945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여 폐교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해방 후 정신동창회가 중심이 되어 모교 되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1947년 정신여학교로 재인가를 뱉고 김필래 선생이 12대 교장에 취임하였습니다. 1978년 12월 연지동에서 현재의 잠실동으로 교사를 이전하여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1998년 주님의 교회와 서울 노회 또 동문의 후원으로 김마리아 대강당을 완공하였으며 2002년에는 중강당과 수련관을 증축하였습니다. 2013년 도서관을 비롯한 다목적 교육관을 건립하고 김필래 기념관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으로부터 많은 분야에서 우수 학교로 표창을 받았으며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가장 가고 싶은 학교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수준 높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 학부모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만족을 얻고 있습니다. 2020년 2020년 2월에 107회 졸업생을 배출한 우리 정신학원은 현재 이군식 이사장님과 고등학교 최성희 교장 그리고 중학교 교장인 저와 200여명이 교직원이 함께 기독교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창의적 여성인재를 육성하면서 정신의 새로운 이 세기를 이뤄내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다 자세한 내용은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신학원에서 30년 20년 10년 은속교직원에 대한 표창시간입니다. 시상은 정신학원 이사장님이신 이군식 고사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30년 은속교사 표창입니다. 10주년 근속선생님은 세 분이십니다. 중학교 임대철 선생님 한만우 선생님 홍서희 선생님 단상우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30년간 정신학원에서 구비를 두시고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주신 세 분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문회 동문회 장인 나오셔서 동문회 준비한 기용품도 전달해 주겠습니다. 다음 수상자는 한만우 선생님입니다. 표창패 정신여자 정신여자중학교 부장교사 홍선희 이와 내용을 갖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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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속을 축하하는 기여품이라 꽃다발 준비한 선생님 그 소금 축하하는 기여품이라 꽃다발 준비한 선생님 꽃다발 준비한 선생님 학생대표 단상으로 올라와주셔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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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선생님, 삼성원과 학생들에게 반하는 사랑과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좀 주세요. 자 먼저 홍해련 선생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표창회 정신제자고등학교 부장교사 홍해련. 귀학회사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20년 동안 본교에 재직하면서 본교 권학인연구역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그 국무를 취하하여 이를 표창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장 이문식. 동문회장님, 동문회에서 준비하실 기업분도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부상자는 조은경 선생님이십니다. 표창회 정신제자고등학교 부장교사 조은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부상자는 박재진 주무관님입니다. 표창회 정신제자고등학교 주무관 박재진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회 정신제자고등학교 주무관 박재진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세 분은 뒤돌아 인사하실 때 20년간 정신학원에서 사랑의 가르침과 깊은 성의를 풀어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또 중간 뒤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세요. 교수를 축하하는 기업분도 함께 하신 선생님, 학생대표 단상으로 올라와서 전달해 주신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년 근속교사 교사 표창입니다. 고등학교 김윤정 선생님, 김욱현 선생님, 중학교 황동병 선생님, 김홍석 주무관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0년간 학생들을 심없이 열정적으로 갖춰주신 세 분 선생님과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묵묵기도 하신 주무관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윤정 선생님부터 시상하겠습니다. 표창 때 정신여자고등학교 교사 김윤정, 귀하께서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10년 동안 본교에 재직하면서 본교 도나균형 분용에 크게 이바지했으므로 그 공로를 취하여 이를 표창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장 이군식, 등장에서 하여튼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상자는 김욱현 선생님이십니다. 표창 때 정신여자고등학교 교사 김욱현,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황동병 선생님이 수상하시겠습니다. 표창 때 정신여자고등학교 교사 황동병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다음 수상자는 김홍석 주무관님입니다. 표창 때 정신여자고등학교 주무관 김홍석, 이와 내용을 갖습니다. 예, 기념품 꽃다발 준비하신 교직원 학생대표 단상으로 올라가시고요. 우리 선생님들 뒤돌아 인사하실 때 심정과 정신하고도 큰 사랑과 함께 없는 공기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생님들과 정신여자고 함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신 교직원 학생대표 단상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정신인 혜창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모교인 정신여자 중고등학교 명의를 빛낸 정신여자, 아 저 자랑스러운 정신인 세 분입니다. 시상은 총동문회 유미라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65회 홍순기 동문회 분이십니다. 단상으로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기 동문회 분의 양등은 전문의 화면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홍순기 동문회에서는 졸업법 위료부의 분야에 진출하여 분야락 의학 발전에 크게 기하여 모교를 빛내주셨습니다. 표창장 제 2020-1호 자랑스러운 정신인 홍순기 홍순기 동문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의구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사무인과 전문의로서 대한사무인과 학회 부회장, 대한팀 생식보건 학회 부회장, 대한폐경 학회 부회장,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성남소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2002년부터 청담마리 사무인과 원장으로 재임해 오시는 등 대한민국 의학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큼으로 이에 자랑스러운 정신인상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19일 정신여자 중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유미라 큰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기념품이나 꽃다발 준비하실 분들은 단상에 올라오셔서 동문회를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고등학교 73회 유명희 동문입니다. 유명희 동문님의 양력은 전면 화면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의 유명희 동문은 세계무역기구인 WTO 사무총장으로 출마해서 현재 최종 2인에 선정되셨고 지금 해외에 계신 상황이라 참석하실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73회 기대표이신 차경진 동문께서 대신하여 상장을 수상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제2020-2호 자랑스러운 정신인 유명희 유명희 동문께서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를 미국 벤더빌트 대학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하셨으며 이후 행정보실에 합격하여 외교통상부 서기관, FTA 정책과장, 주중대사관 1등 서기관, 대통령비서실 외신 대변인을 거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통산교섭본부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등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바가 큼으로 이에 자랑스러운 정신인상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19일 정신여자 중고등학교 청군동문회 회장 유미라 기념품과 꽃다발 준비할 수 있는 반성으로 오셔서 나랑스러운 정신과 학교 청군동문회 회장 유미라 다음은 고등학교 76회 김은혜 동무님이십니다. 단사로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 동무님의 양략은 후보면으로 공부해드리겠습니다. 김혜 동무께서는 졸업고 방송국화국회에 진출하여 많은 활약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언론과 정시발전에 큰 역할을 하여 보기를 보내주셨습니다. 표착장 제2020-3호 자랑스러운 정신인 김은혜 김은혜 동무께서는 이화유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하신 후 MBC와 MBN 방송사에서 기자, 앵커 및 특임이사로 이사를 영입하시고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등 대한민국의 방송 및 정시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큼으로 이에 자랑스러운 정신인상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19일 정신여자 중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유미라 기한풍과 꽃다발 준비하신 분은 담당으로 오셔서 동무 실습하였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근속 표창을 받으신 선생님들은 학기신문을 통해 수상소감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유명히 동무께서는 차후에 동문회제를 통해 수상소감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자랑스러운 정신인상을 수상하신 두 분 동무님을 모시고 수상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기 동무님께서 수상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수상 소식을 접하고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또 이렇게 적절한 나이에 정신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문회장님께서 수상소감을 A4 용지로 그리고 글자 폰트 10일로 해서 20주 정도 마련을 해보라고 하셔서 마련을 한 소감을 그냥 여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나이 숫자를 떠올리면 낯선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은 그래도 최근 1, 2년 사이인 것 같습니다. 2, 30대에도 젊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최근에는 나이 들었다는 생각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밖에서는 의사로 집에서는 아내와 엄마로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하게 살아왔는데 어느덧 의사 사회에서는 원로 의사가 되어 있었고 작년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할머니라는 타이틀도 주었습니다. 이제는 뒤돌아볼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좀 더 잘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참 그만하면 사느라고 수고가 많았다 하며 자신에게 너그러운 격려도 보냅니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저를 찾아온 수많은 환자들과 그리고 임신 출산을 함께한 산모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외길을 걸어왔고 그러다 보니 여성의 인권평등 차원에서 피임이나 성폭력 예방 같은 그런 분야에 관심이 깊어져서 학교 활동에 몰두하기도 하고 또 NGO에 몸 담은 지도 20년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0대경의 정신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한 것이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학생회장을 했었던 것 때문에 정신 동문으로서 역사 깊은 정신의 동문 활동으로서 정기적인 홈커밍이나 리유니언 행사들을 무난히 치를 수 있었던 것도 친구들의 힘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좀 울컥해져서 잠시 조금 쉽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정신 친구들한테 감사한 것은 제가 자칫하면 좁은 의사 세계 안에서 그 생활만 하더라고 되돌아볼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저한테 선물해 준 정말 행운의 그런 만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신에게는 제가 참 살아오면서 많은 감사와 사랑을 느끼고 있고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자랑스러운 정신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송구할 따름이 있고요.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저의 전체 인생에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신 정신여고에 진심으로 사랑을 보내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은혜 나시이 근무이죠. TV1통에서 자주 뵀던 분인데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은혜 부모님께서 수상사항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자랑스러운 정신 인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저에게 가문의 영광인 줄 알라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정신여고에서 제가 몸봄생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야자라고 해서 야간 자유를 학습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교실에 있기보다는 관중의 함성이 우려 퍼지는 잠실 야구장이 있었습니다. 야구를 보면서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9회 말 2,3 풀카운트에서도 역전이 가능하다는 그런 인생을 야구에서 배웠고 물론 온전하게 다닌 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께 간혹 듣힐 때도 있었는데 저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신앙으로 다져진 선생님들은 다행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저한테 체벌은 하지 않고 용서와 화해로 저를 끊어 안아주셨습니다. 지식보다는 지혜가 중요하고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저는 정신에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9한 말에 여성이란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기미를 제공받지 못했던 그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정신이 세워지는 그 전통위에 지금의 우리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왜 이같이 과분한 상을 주시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러한 과거와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를 잇는 사다리가 되라고 제게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학생들을 대표로 16살, 17살 앳된 학생들의 가슴 속에 열정이라는 건 한 번 생겨지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한 번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심어서 그 미래를 가져오라고 그 꿈을 앞당기라고 도우는 자리에 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는 학생들이 30년 뒤에 이 자리에 서서 내가 그때 품었던 열정과 믿음이 오늘의 나를 가져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는 그 역사의 순간이 오늘로써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그때는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힘이 없어질 저를 학생들이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자랑스러운 정신상 수장하신 세 분 부모님 수상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후배들도 우리 자랑스러운 선생님, 선배님들 봄마다 장차 사회에 크게 기하여 목요일 빛내는 많은 정신, 자랑스러운 정신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정신학원 발표를 위해 평생을 원신하신 이미자 이사님께 정신학원 이사장님이신 이근식 목사님께서 공로패를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이미자 이사장님 반성으로 올라오시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이사님의 양력은 화면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미자 이사님께서는 모교정신 요정부에 근무하실 때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한결같이 정신학원의 발표를 위해 권신적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공로패 이사, 이미자 귀하께서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본 학원의 감사와 이사로 재직하면서 본 학원의 발전에 기여하셨으며 사단법인 김마리아 선생 기념사업회 회의장을 겸직하면서 독립운동을 위해 평생을 마치신 김마리아 선생의 업적을 발굴하는데 권신적 수고를 하셨기에 개교 133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예공로를 취하하여 화면 2표를 드립니다. 2020년 10월 19일 학교 고민 정신학원 이사장 이원식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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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과제창 읽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생일이 하나님의 계신 중심 아름다자의 신비를 옮길 가을이 유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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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두 Scorpio 아멘 이어서 정신학원 이사장이신 이군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쿡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심인 정신학원의 교훈인 굳건한 믿음, 고결한 인격, 희생적 봉사를 실천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숨기는 자로 살아 오늘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직원들과 재학생들과 우리 학부형들과 총동문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중에도 개교기념식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레벤 여러분과 동문 교직원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대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온라인으로 개교기념식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개교 133주년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